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김범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 3월 학평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박수를 좀 쳐봤고 여러분들 사실 이제 굉장히 특별한 학평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뭐 학교에서 치러진 게 아니었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냥 시험지만 그냥 뭐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만 좀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지를 가지고 집에서 꼭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요구가 되었을 텐데 풀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는데 어떤 학교는 이제 바로 풀게 시켜가지고 또 점수를 이제 어디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제 아무튼 뭐 꼭 강제 비강제 여부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시고 고1 때 학평의 중요성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. 뭐 내신에 들어가서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진짜 몇 안 되는 시험이지 않습니까. 여러분들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. 그래서 혹시라도 안 풀어보신 분들 시간 내서 시간 재서 이렇게 꼭 풀어보시고 저와 함께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. 저 이제 해설강의 35번부터 45번까지 이렇게 후반부를 준비했는데 다만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. 해설강의입니다. 뭐 전문을 해석하는 해석강의가 아닙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변형이 돼서 나올지를 짚어드리는 어떤 내신을 위한 학평 변형 강의가 아닙니다. 말 그대로 정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그리고 어떤 부분이 포인트가 되어가지고 정답이 예를 들어 4번이 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문제풀이를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알겠죠.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선생님 저는 이제 내신의 학평이 나온다는데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강의가 필요합니다.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학평 변형 강의를 찾아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 변형 강의에서는 정말로 자세하게 한 땀 한 땀 다 분석하니까요. 그거 생각해 주시고요. 지금부터 바로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35번입니다. 흐름상 무관한 문장 한번 찾아볼게요. 자 일단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소재가 뭔지 찾아야 되고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지 메인 아이디어 그리고 주제문까지도 찾고 나서 쭉 읽어가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뭐 중간에 아이의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소재는 비슷하지만 주제에서 벗어난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어렵지 않아요.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. 자 there are many superstitions. 처음부터 읽어야 돼요. 답이 없어요. 읽거든. 자 there are many superstitions. 미신이 있다. 미신.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. 필수 단어예요. 많은 미신들이 있어요. 어디를 둘러싸는? surrounding the world of the theater이니까. 극장이네. 또는 연극. 연극의 세계. 즉 연극계를 둘러싼 수많은 미신들이 있어요. 음 연극계에 있는 미신에 대한 글이구나. 자 봤죠. superstitions can be anything from 삐리리. 그 다음에 to 삐리리 이거네요. 그러면 미신은 어떤 것이든 될 수가 있대요. 근데 from a to b. a에서 b에 이르기까지. 확인해 보겠습니다. from not wanting to say the last line of a play. 그 연극의 마지막 대사를 말하지 않는 거야. 뭐 하기 전에는? 첫 관객이 들어올 때까지는. 그죠? 첫 관객이 들어오고 나서 마지막 대사를 해야지. 관객이 첫 관객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마지막 대사를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재수가 없나 봐요. 근데 여기에서부터 또 뭐에 이르기까지? not wanting to rehearse the curtain call before the final rehearsal. 그 파이널 리허설을 하기 전에 커튼콜을 리허설하지 않는 것. 뭐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정말 모든 것이든 미신이 될 수 있다. 커튼콜이 그거잖아요. 보통 이제 싹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 무대가 이제 다 끝났는데 사람들이 계속 이제 앵콜 앵콜을 하는 거죠. 이제 다시 나와달라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무대에 이제 꾸며줬던 모든 배우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인사도 하고 거기서 또다시 뭐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저도 사실 자세히는 모릅니다. 많이 이제 이런 걸 많이 보지는 않았거든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. 아무튼 이제 그런 미신이 있대요. 마지막 리허설을 하기 전에는 커튼콜 리허설을 하지 않는 거야. 그죠? 1번 문장 아주 잘 달라붙어 있습니다.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. Shakespeare's famous tragedy Macbeth. 어? 갑자기 Shakespeare의 유명한 비극인 Macbeth가 나왔어? 어? 뭐 이렇게 읽어볼게요. 그것은 is said to be cursed. 저주를 받았다는 거지. 그것은 저주에 걸려있는 것이라고 말 되어집니다. 그리고 to avoid problems.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. 그러니까 즉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. actors never say the title of the play out loud. 재밌죠? 배우들이 절대로 그 연극의 타이틀을 말해선 안 돼요. 소리 내서. 언제. 어디서. when inside a theater or a theatrical space. 극장 내에서나 아니면 극장 공간 있죠? 예를 들어서 뭐 리허설 룸이라던가 아니면 뭐 의상실. 코스튬이라고 하잖아요. 이런 데서는 뭐 맥베스 이런 이름을 부르면 안 돼. 어? 절대로. 그걸 이제 부르는 순간 이렇게. 재수가 온 분 나봐요. 그럼 2번도 괜찮네. 이것도 미신에 대한 얘기잖아요. 그죠? 그 다음. the interaction between the audience and the actors in the play. 자. between a and b입니다. a와 b 사이. 그러면 관객들과. 그럼 이제 연극 관객들과 연극 배우들 간의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칩니다. 어디에? 배우의 퍼포먼스에. 뭔 갑자기 미신 얘기하다 말고. 어? 배우와 이 관객 간의 상호작용이 되는 얘기가 나와요. 무조건 틀렸죠? 이거는 그냥 보시자마자 3번 정답 찍으셨을 거예요. 그죠? 근데 이제 대신에 3번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2번 문장과 4번 문장이 잘 달라붙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. 그죠? since the play is set in Scotland. 자. 여기 since는 때문에라는 뜻입니다. 그 연극이 스커트랜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. 어? 그 연극은 뭐겠어요? 맥베스. 그죠? 스커트랜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. the secret code you say. 자. 당신이 말하는 비밀 암호래요. when you need to say the title of the play. 자. 그 연극에 타이틀을 말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네가 말할 수 있는 그 비밀 암호가 있나 봐. 그게 바로 Scottish play래요. 그죠? 맥베스가 아니라 the Scottish play. 이렇게 말을 해야 돼. 오케이? 음. 재밌죠? 잘 달라붙어있네. 끝났네. 그래도 얘들 이제 마지막 문장 하나 남았으니까 한번 해봅시다. 자. if you do say the title by accident. 만약에 네가 실수로 그 타이틀을 말해버렸어. 그러면 legend has it that. 여러분. 주어 have it that 절 하게 되잖아요. 주어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.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. 알겠죠? 자. 전설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. 뭐냐? you have to go outside. 밖에 나가야 돼. turn around three times. 뭐 세 바퀴를 돌아야 돼. 뭐 이렇게 돌아야 돼. 아이고. 죄송합니다. 여러분. 돌아야 되나 봐. 돌아야 되나 봐. 어떻게 도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돌아야 된대요. 그러고 난 다음에 come back into the theater. 다시 극장에 들어와야 된답니다. 여러분. 이래야 이제 뭐 저주가 풀리고 그런 게 있나 봐요. 그죠? 네. 아무튼 정답은 찾았습니다. 네. 뭐 이 지문만큼은 어차피 처음부터 읽어봐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해석 강의가 되었습니다. 해석 강의이자 해설 강의죠. 이거는. 아니지. 해설 강의이자 해석 강의가 된 거지. 그죠? 정답 3번.